두 번째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론 과목인데 참 전 수업한 입장에서도 이 과목은 상당히 힘듭니다. 워낙 내용도 광범위하고 좀 복잡한 부분이 설명이 되고요. 전세는 이론적 형태입니다. 기술적 형태보다는 공학, 사회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부 인문학적 형태로 시험 문제가 많이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술까지 하나하나 파고드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들, 명칭은 여러분이 과목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제목하고 대표 특징 명칭만 잘 캐치하셔서 시험 문제를 준비하신다면 생각외로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정보보호론이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형태로 지금 마찬가지 키워드 가지고 몇 개를 뽑아서 지금 프린트물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양이 많을 거고요.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좀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준비하신 걸 통해서 내용 확인하기 부탁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설명하고자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구분해서 확인해서 봐주시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가장 첫 번째죠. 이거 나오는 거 3대 목표. 기밀성, 무결성, CIA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거는 워낙 많이 출제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다 정리하실 건데 얘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하게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것들은 절대 틀려서 안 된다는 거 확인 부탁을 드리면서 이름 김일성. 오직 인가된 사람이죠. 오직 인가된 사람만,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성질을 우리가 김일성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니까 이 단어. 김일성에 대한 형태의 인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결성입니다. 정보 내용이 무단으로 생성,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원본 자체가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무결성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고요. 가용성. 요청이 이루어지면 바로 답변을 줘야 됩니다. 한참 뒤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청 시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을 우리가 무결성, 가용성. 그래서 얘들 가지고 설명이 나온다는 거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세 가지 이름. 김일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점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인증. 내가 맞다라는 걸 알려주도록 한다는 의미의 인증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통신 대상에 대한 인증과 데이터 출제에 대한 인증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부인 방지. 전송이나 송신 수신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로 우리가 부인 방지라는 용어로 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무조건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기본적인 특성, 3대 목표, 속성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출제된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많이 설명이 되는 형태죠. 먼저 개인정보 관리 형태가 설명이 된다. ISMS. 전체적인 형태, 시스템 관리입니다. 정보 보호 관리 형태를 우리가 ISMS라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PIMS. 개인정보 관리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자 이거를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현재 뭐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만들어진 정보 보호 관리 형태를 우리가 뭐냐? ISMSP라 불러요. 그래서 정보 보호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인증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ISMSP라는 명칭을 쓴다.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형태이고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시험화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름.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를 원래는 각자 인증했어요. 각자 인증해서 관리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지정을 했던 거를 통합한 겁니다. 통합해서 만들어낸 걸 우리가 ISMSP라는 명칭을 쓰는 거니까 이름 같이 구분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형태로써 관리 체계 기반과 그다음에 위험 관리, 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 관리 체계 운영 형태의 4개. 우리 특징 ISMS 할 때 꼭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PDCMA. Plan, Do, Check, Act 형태의 PDCA 과정에서 계속 순환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이 용어도 같이 막 적어서 틀렸는데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PDCA에 의해서 ISMS가 운영 작성되는 거니까 이 네 가진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만들어낸 건 ISMSP 형태인데 이걸 상세하게 다 외우는 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이게 ISMS 형태를 설명한다면 얘가 BIMS 형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름들 한번 확인.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ISMSP라는 형태가 무엇이냐라는 개념 정도는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출제가 된 건 아닙니다만 최근 내용에서 가능성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름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놓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ISMS나 BIMS도 마찬가지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요. 얘하고 연결된 게 PDCA 관련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름 한번 확인해서 기억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봅시다. 보안 공격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거니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격 형태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소극적 공격과 적극적 공격 두 가지 형태로 나눌 겁니다. 패시브 어택과 액티브 어택 형태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 차이점. 패시브는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공격의 대표 형태는 데이터를 손실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공격을 하는데 변경을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단지 뭐 하겠다. 도청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극적 공격이라는 개념 자체는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변경시키지 않고 훔쳐보거나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공격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소극적 공격의 종류 두 개 기억합니다. 도청과 분석이 소극적 공격의 대표 형태가 되고 이 소극적 공격의 목적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니까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데이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도록 하는 공격을 소극적 공격이다. 종류 가지고 시험 나옵니다. 소극적 공격이 아닌 거. 다음 중 공격 방법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설명이 되지는 거니까 종류 구분합니다. 소극적 공격의 대표 종류는 도청과 분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액티브 적극적 공격이라는 형태는 데이터에 변형을 가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변경을 시키거나 가장을 하거나 아닌 사람이 나인 것처럼 가장을 하거나 재연 또는 재전송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이런 식의 공격을 우리가 적극적 공격이라 본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는 소극적의 종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도청과 분석이라는 형태가 소극적 공격 관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적극적 공격의 개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종류에 대한 거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에 따라서 소극 적극 형태가 나뉜다라는 거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적극적 공격은 누구를 공격하겠다? 무결성이죠. 데이터에 변화를 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무결성을 공격하는 형태를 우리가 적극, 소극은 기밀성을 공격하겠다. 그 다음에 액티브 적극적 공격 형태는 무결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나이 러브 서비스죠. 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형태는 얘도 마찬가지 적극적 공격에 해당되어지면서 얘는 뭐 하겠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는 공격 형태가 되니까 이용성, 가용성을 갖다가 공격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비교하시면서 고어한 공격의 종류, 소극적 공격과 적극적 공격이 있다. 지금 기억합시다. 소극적 공격의 종류는 두 가지. 훔쳐보거나 아니면 분석하도록 하는 형태를 우리가 소극적 공격이란 말로 설명이 되고 얘는 기밀성과 관련된다라는 식. 이 이름 하나 지금 내용 정리 부탁을 드릴 겁니다. 굳이 이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소극적 공격의 대표가 도청과 분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것도 시험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안등급의 TC색입니다. IT색, TC색 여러 가지 CC까지 나옵니다. IT색, 무슨 필요 없고요. CC. 얘하고 얘들에 대한 특징은 따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는데 현재 시험에 상해서는 TC색 관련 형태의 보안등급 관련 즉 TC색이란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로 설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 TC색에 대한 형태의 특징. 여기 설명이 된 내용의 포인트만 좀 기억하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징에 대한 것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게 A입니다. 가장 낮은 게 누구냐면 D가 되는 거니까 혹시 순서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순서가 A, B3, B2, B1, C2, C1, D의 형태의 등급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가장 보안이 잘 된 게 누구냐 그러면 A B3, B2 형태가 된다는 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각각 특징 D는 안 될 겁니다. 보안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거의 보안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영어로 얘기합시다. 디스크립셔너리 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파일 접근 권한과 관련된 거는 C1이다. 그 다음에 컨트롤 억세스니까 계정별 로그인 그룹 아이디에 통제 가능한 시스템 핵심 글자를 생각합시다. C2 레벨은 컨트롤 액세스다. 컨트롤 액세스니까 제어 접근 제어라는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통제 가능한 시스템 계정별 로그인이라는 글자가 설명이 된다라는 거 보시는 거고요. 레이블 시큐리티를 B1 레벨 형태가 설명이 되면 강제적 접근 제어 강제적 접근 제어가 구현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DAC 형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 접근 제어가 구현된다. 강제적 접근 제어가 나올 때 우리 앞에 나왔던 거죠. DAC, MAC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라벨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강제적 접근 제어가 되는 거니까 DAC와 관련된 형태가 제시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결해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스트럭처 프로텍션입니다. 정형화된 보안 정책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형태를 우리가 B2 레벨 형태가 될 거고요. B3 레벨입니다. 시큐리티 도메인 형태가 주어지면서 보안에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거한 형태를 우리가 시큐리티 도메인 형태다. 그 다음에 버리프라이 디자인 정형화된 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 검증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검증된 단계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을 때 우리가 A 레벨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특징은 그냥 외우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다 상세하게 이거 말고도 세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만 포인트만 잡을게요. A는 버리파이 검증된 B3 시큐리티 형태가 만들어진다. 보안에 불필한 걸 제거했다. B2 스트럭처 나오면 정형화된 레이블 나오면 강제적 접근 제어 컨트롤 액세스 하면 계정별 로그인 C1 레벨 하면 파일 접근 D는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 표현들 출제가 된 상태가 되는 거니까 TC색 관련 형태를 좀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만 CC도 좀 보세요. CC는 TC색보다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CC 같은 경우도 이름과 특징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국제공통평가 기준 형태가 된다. 이 CC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정리. 주는 예로 봅니다. 주는 예로 볼 겁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CC 관련도 한번 확인해서 시험 전에 한번 체크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평가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지금 내용들 전부 다 시험에 설명이 됐던 글자들이니까 같이 정리하도록 할 건데 평가를 할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정양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일단 이 두 개는 먼저 비교.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정양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어요. 금액 산정이 가능한 형태를 우리가 정양적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성적 분석은 식별이 어려워요.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얘는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이 나오고 얘는 금액 판단이 안 되는 형태를 우리가 정양과 정성이란 형태. 첫 번째 비교하실 거. 정양 분석과 정성 분석의 명칭 차이. 정양은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산정해서 위험 분석 평가를 하는 방법의 종류 기억합니다. 수학 공식법, 과거 자료 분석법, 확률 분포법, 점수법의 네 가지 형태는 정양적 분석입니다. 그럼 얘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냐. 수학 공식은 수학식을 이용합니다. 계산해서 위험을 예상하는 방식이고요. 과거 자료는 과거의 사건이 미래에 발생한다는 거 가정. 그런데 문제의 답이 나오죠. 과거 자료는 과거란 말이 나와야 되고 수학은 계산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확률 분포는 확률을 이용하는 거고요. 점수법은 가중치를 두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의 수학 공식법, 과거 자료 분석법, 확률 분포법, 점수법 형태가 대표적인 정양적 분석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구분하시고요. 수학의 계산의 대표가 AL이죠. 이게 연간 기대 손실액을 구하는 형태로써 SLE 곱하기 ARO의 계산법.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계산이 간단한 거니까 아주 복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에 의해서 금액을 산청하는 방식을 수학 공식법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될 거고요. 종류 구원합니다. 수학 공식법, 과거 자료 분석, 확률 분포, 점수법 형태가 대표적인 금액 산정 과정으로 설명이 된다라면 정성적 형태가 종류 세 가지입니다. 델파이법, 순위 결정법, 시나리오법 세 가지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면 델파이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룹을 이용해서 시간 비용을 전략하는 방법이 되고요. 순위 결정법, 비교의 순위 결정표를 만들어서 위험 항목을 서술적 순위로 결정한다. 순위라는 말이 나와줘야 될 거고요. 시나리오는 어떤 사건도 기대도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정성, 정량의 비교. 설명이 맞냐 틀리냐의 비교 형태가 출제가 된다라면 또 하나는 종류죠. 섞어놓고 다음 중 종류가 다른 거. 정성적 분석이 아닌 거 또는 위험평가 분석이 아닌 거. 이렇게 문제가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은 일단 여기 명칭들. 정량, 정성, 실제 출제가 됐던 명칭들이니까 정리를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 위험 분석 전략 기법입니다. 얘도 포인트 형태로 보시면 위험 분석을 할 건데 기준선 접근, 베이스라인입니다. 여기서 베이스만 적었습니다만 베이스라인, 어프로치 형태가 주어지면서 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기준선이라는 형태, 베이스라인 형태의 접근 형태, 즉 위험 분석을 세우는 방법 중에서 기준선 접근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 하나 하면서 하는 방법.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평가표가 나와 있죠. 누구 누구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체크하는 방식을 체크리스트 접근법 형태가 되는 거고요. 상세 위험 분석은 디테일입니다. 자산의 가치, 위험 분석, 치약적 분석을 수행해서 위험을 분석하는 건데 모든 정보 자산입니다. 모든 정보 자산에 대해서 위험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세 위험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거, 고위험은 상세, 나머지는 기준 접근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복합 접근법이라 표현을 하고요. 비정형은 전문가의 경험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비정형 접근법이라는 용어 쓴다. 그래서 분석 전략 네 가지. 그럼 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내용을 설명하겠죠. 이런 분석법이 무엇이냐라고 제시하는 거니까 특징 정도로만 구분해서 위에 설명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위험 분석 전략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위에 보신 예. 정성, 정량이라는 형태의 차이점, 종류 형태를 확인하셔야 되고 추가적인 위험 분석 전략 형태로서 기준선, 상세 위험, 그다음에 복합 비정형의 특징 형태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암호 형태와 관련이 주어집니다. 암호 분석 분류 형태가 주어지는데 이름 정도만 좀 체크해 놓읍시다. 암호문 단독 공격을 COA. 뭐만 갖고 암호문만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 중간에 전송되는 걸 훔쳐서 훔쳐된 암호문을 통해서 평문이나 키를 찾아내는 방식을 암호문 단독 공격이라 본다라면 기지평문 공격이에요. 넌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일반 일정량의 평문 피해되는 일, 암호문을 조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암호문을 알고 있고 그 암호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저번에 썼던 암호문을 가지고 현재 암호문을 추정하도록 하는 형태를 우리가 기지평문 공격이다. 그에 반해서 선택평문 공격은 암호기에 접근해요. 송신자에 접근해서 체크하는 방식은 선택평문. 평문이니까 플랜텍스트를 인크리션을 통해서 사이퍼텍스트 암호문을 만들어낼 때 여기에 접근하도록 한다. 선택평문 공격의 CPA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암호문을 공격할 거예요. 암호문이니까 CCA. 그래서 암호문 선택, 암호문 공격은 이번에는 반대죠. 복호기, 여기에 접근해서 공격하는 방법. 그래서 공격법 네 가지. 암호문으로만 찾을래. 중간에 전송되는 얘만 가지고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 플랏트에서 공격할 것이냐. 기지평문, 알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문으로 공격한다. CPA. 암호문만 공격한다. CCA라는 명칭이 설명이 된다. 이 네 가지 이름. 그래서 암호문 분석 또는 해독 분류법에 따라서 네 가지가 만들어진다라면 이 표현. COA, KPA, CCP, CCA 순으로 공격자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런 표현도 같이. 충분히 시험 문제 설명이 쭉 나올 거예요. 맞냐 틀리냐 물어보도록 하는 형태가 되거나 또는 설명이 형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편도 잘 식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는 구급시험에서는 종종 지금 나오고 있어요. 7급도 마찬가지. 전산직, 정보보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명칭. 그 중에 제일 대표가 이놈 기억합시다. 스테가노그래피. 이거는 메시지를 숨기는 거예요.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전송된 자료 안에 메시지를 숨겨서 하는 기법을 스테가노그래피. 그래서 뭐를 감추겠다. 메시지 자체를 감추는 거예요. 그림 파일이 존재한다. 그림 파일이 만들어지면 그림 파일 일부 비트만 변경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서 메시지를 감추는 방법을 스테가노그래피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스테가노그래피는 메시지를 감춘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워터마크는 판매자 정보. 저작권 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핑거프린터는 구매자 추적 정보를 담는 형태. 그래서 무엇을 감추냐.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건데 그 메시지를 감추는 방법을 스테가노그래피. 판매자 정보를 숨겨주는 건 워터마크. 그다음에 구매자 추적 정보를 담아두는 건 핑거프린터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저작권 관리에서는 현재로 쓰는 스테가노그래피가 몇 번씩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니까 얘는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나머지 내용 특징에 대한 것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한 번 확인하시면서 스테가노그래피. 다시 말합니다. 메시지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숨기는 거죠. 나는 그림 파일을 보냈는데 그 그림 파일 안에 일부 내용을 변화시켜서 메시지를 숨겨서 전송하는 형태를 우리가 스테가노그래피 라는 명칭을 쓰는 거니까 이 표현도 마찬가지. 자주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이름 한 번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워터마크나 핑거프린터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우리가 DRM이라고 해요.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소유자가 자신의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자신 또는 자신의 위임자가 지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방법을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름 정도 이런 명칭들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일단 확인해 봅시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뭘 감추는 거다? 메시지를 감춥니다. 메시지를 감춰서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숨기는 형태를 우리가 스테가노그래피라는 명칭을 쓰는 거니까 이런 잘 정리부터 드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 뭐 이거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뭘 외우냐? 종류, 특징, 암호화기법의 대표적인 특징과 역할에 대한 것들은 다 암기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지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의미가 없고요. 특징 형태만 좀 잘 체크하시면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 방식의 가장 대표가 되는 게 공통키 다른 말로 대칭키, 비밀키, 관용키라는 형태가 주어지면서 이거 특징은 지금 기억합시다. 암호화키하고 복후화키가 같아요. 평문을 암호 과정을 거쳐서 C라는 사이퍼 텍스트의 암호문을 만들 겁니다. 이때 여기다 뭐 주겠다? 키를 주겠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평문을 이 키와 암호 알고리즘에 의해서 평문 암호문이 만들어졌다라면 해독할 때 복후죠. 디스크립션 형태가 되어서 뭐 만들겠다? 평문을 작성을 할 때 여기에 키를 또 줘야 돼요. 이때 이 키와 이 키 두 개가 같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통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안복후화가 빨라요. 키가 단순하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거. 그래서 단점은 사전에 키가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주고받을 때 이 키와 이 키를 같이 쓰겠다. 어떤 값을 키로 할 것인지에 대한 키 교환의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공식 기억합니다. 공통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했을 때 비밀피가 몇 개 필요합니까? 그러면 2분의 N에 N-1개만큼 필요하더라. 사람마다 두 개씩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형태. 2분의 N에 N-1개의 비밀피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단점이 되는 건 이거 관리가 어렵다. 대신 이거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처리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안복후화가 빠른 방법을 공통키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니까 개념. 그래서 대칭키, 비밀키, 관용키 또는 공통키란 말 쓰겠다. 안복후화 키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이거 외우셔야 되겠네요. 대표적인 공통키 암호화 방식 형태입니다. 스트림 사이퍼하고 블럭 사이퍼. 다시 말하면 스트림 암호화와 블럭 암호화 형태가 주어지면서 스트림 암호화 형태는 R14. 블럭 암호화 방식은 데스, 쓰리플 데스, IDA, RC5, R6, AS, 씨드, 아리아. 정말 얘기 좋고 여러분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다? 종류죠. 종류가 틀린 게 뭐냐? 예를 들면 공통키냐, 공개키냐, 스트림이냐, 블럭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책 찾아보셔가지고 뭐 체크한다. 스트림 방식의 암호화 기법의 종류가 누군지 적어놓으시고 블럭 암호화가 누군지 적어놓으시고 그러면서 외우세요. 그리고 스트림 암호화 블럭의 대표적인 종류가 누가 있는지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무슨 방법이다? 공통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기본 개념, 공통키는 키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 그에 반해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복구와 암호화 키가 다릅니다. 다른 유저와 키를 공유하지 않아도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방식을 설명하겠다. 그럼 특징이 뭐냐. 내가 원하는 A라는 사용자가 있어요. A라는 사용자가 키를 두 개 쓰는 거죠. 뭐 쓴다? 개인키와 공개키를 두 개를 만들어요. 이때 공개키는 오픈해둡니다. 집에 명패처럼 앞에 걸어놔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럼 A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이 키는 개인키로밖에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만드는 방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개키 암호화 방식 그래서 암호키와 복구키가 달라요. 그래서 위에 거와 달리 키를 공유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암 복구화가 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 차이점. 얘는 빨라요. 얘는 암호화가 느려요. 단점. 키 관리가 어려워요. 얘는 키 관리가 쉬워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확인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공통키는 키가 2분의 N의 N-1개가 필요하다라면 공개키 방식은 키가 2의 N승계 한 사람당 두 개씩 한 사람당 두 개씩 키가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키 개수가 2의 N개 사람 수의 두 배 수만큼의 키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공통키는 2분의 N, N-1개의 키가 필요하더라 공개키는 2N개가 필요하다 보는 거니까 그 점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산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DPL맘, L가말, DSA, KDCSA 그 다음에 셔노화 방식이 존재하고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식은 RSA, 라빈. 외울게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식은 공개키 방식으로서 RSA와 라빈 기법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원곡선의 형태를 이용하는 방식은 ECC. 마찬가지 종류입니다. 이산대수를 이용해 어려운 방법,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타원곡선을 이용하는 방법 형태가 주어지는 거니까 종류 마찬가지.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무슨 방법이다? 공개키. 얘들은 전부 다 공통키 방식. 두 개 썼겠네요. 설명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공부 안 하세요. 틀리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종류로만 설명이 되고 세부사항까지는 설명 안 하더라도 이 각각의 종류와 특징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건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셔서 내용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통키와 공개키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두 개의 단점이 각각 존재해요. 첫 번째, 대칭키는 속도가 빠른데 공개키는 키 배송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속도가 느리더라. 두 개를 짬뽕한 거죠. 걔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 형태가 주어지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명칭 중에 하나니까 특징 기억합니다. 대칭키는 장점이 암호화 속도가 빨라요. 그렇지만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키 관리가 어렵고요. 반대로 공개키는 키 관리는 어려운 게 없는데 암호화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 이거 기억합시다.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은 문서를 암호화할 때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할 때는 대칭키 암호를 써요. 즉 P라는 평문과 인크립션의 암호화 과정을 통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 때 이 키를 쓸 거예요. 이때 받는 측에서도 마찬가지 디크립션하고 평문을 만들어내는 데 키를 쓸 건데 이 키는 같이 쓰자고요. 대신 이 키를 만들 때 뭘 쓰겠다. 여기 전화초 문서를 암 복구할 때 키를 뭐로 쓰겠다. 공개키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를 암호화할 때는 대칭키. 복구할 때도 대칭키. 속도가 빠르니까. 하지만 얘들의 단점이 키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 키 관리는 뭘로 쓰자. 공개키로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기억해둡니다. 키를 사용해서 문서를 암호화할 때는 대칭키. 문서를 복구할 때도 대칭키. 하지만 키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키에 해당되는 부분을 암호화시켜 줄 때를 뭘 쓰겠다. 공개키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얘 단점은 암호화의 속도가 빠른데 키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키와 관련된 거를 공개키로 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다. 하이브리드 암호기법이다라는 형태. 특징 가지고 비교 설명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이 세 개 문장이 9급에서는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장이에요. 그랬던 문장이니까 잘 정의해서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암호기법이죠. 아까 봤던 블럭 암호, 스트림 암호 차이점. 스트림 암호는 속도가 빨라요. 블럭 암호는 강력한 암호화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스트림 암호, 블럭 암호. 블럭 암호는 다시 페이스텔. SPN 구조를 가지고 설명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속도가 빠른 형태의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출원하기 쉽다. 종류입니다. RC4, C1, A5, 1. 트리비움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의 스트림 암호 방식이라면 데스, 스티플 데스, 시드, RC5, AS. 얘들이 대표적인 블럭 암호 방식. 앞에 나왔던 겁니다. 종류 구분. 스트림 암호는 종류 단위가 암호 단위는 비트 단위로 하는 겁니다. 비트 단위로 표시하고 연산자 못 쓰겠다. 외우세요. X5화 연산을 해요. X5화 연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스트림 암호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로 설명하죠. 잘못된 게 뭐냐 했을 때 엔드 연산이라든가 다른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X5화, X5화 연산에 의해서 암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스트림 암호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블럭 암호는 페이스텔 구조나 SPN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 블럭 단위가 커야 되겠죠. 최소한 128비트 이상의 블럭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해킹이 쉬워지는 거니까 큰 덩어리인데 보통 128비트 정도가 되면 강력한 암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점. 차이점. 스트림과 블럭 암호의 특장점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시고요. 스트림하면 X5화예요. 비트. 속도 빠르다, RC4, 트리비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스트림 암호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 블럭 암호는 강력한 암호. 블럭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암호화가 강력한다는 거. 대신 속도로 많이 걸리겠죠. 속도는 느린 단점. 데스, 트리플 데스, 시드, RC5, ES의 형태가 주어진다. 종류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블럭 암호의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페이스텔과 SPN 구조를 가집니다라는 거 구분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럭 암호 사용 방식입니다. 블럭 암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형태가 주어지는데 얘도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한번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 겁니다. 말도 중요합니다만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암호 방식이 주어지는데 간단하게 한 번씩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2 전자북 코드 22 형태가 주어집니다. 일렉트로닉 코드북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의 표현법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마다 다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 형태를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평문을 암호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을 만드는 걸 기본 과정으로 가질 거예요. 그런데 블럭 암호 방식이니까 이걸 이제 블럭 단위로 잘라서 표현을 할 때 약속된 키 값을 이용을 해서 암호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 중에 한 개의 블럭을 잘라서 만들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블럭도 똑같이 두 번째 블럭의 평문을 암호화 과정에 의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내도록 할 건데 마찬가지 키를 쓰자. 별개 쪼개는 거죠. 별개 쪼개서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거 이거 우리가 22 전자 코드북이라는 형태로 씁니다. 특징 보시면 동일한 평문은 항상 같은 암호문으로 출력 평문이 만약에 똑같다면 동일 키에 동일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항상 암호문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각 블럭에 대해서 동일 키로 암호화가 수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린트 말하고 그림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20이다. 여러분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특징으로 블럭 암호화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평문은 전체 내용을 블럭 크기죠. 128이냐 250이냐 잘라서 그 블럭을 암호화시킨다는 기본 개념을 가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20형식이라면 두 번째 CBC 사이퍼 블럭 체인지입니다. 블럭 체인 형태가 주어지면 CBC 형태가 된다는 건 얘는 특징이 뭐냐 평문이 있어요. 이 평문을 마찬가지 인크립션에 암호 형태의 키값을 줄 건데 통해서 뭐가 만든다?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거는 다른 점이 누가 들으려면 IV입니다. 초기치 암호가 들어가요. 초기치 암호화하고 XO와 연산을 합니다. 누구를? 평문과 XO와 연산을 한 결과를 누가한테 주겠다? 암호문으로 집어넣고 처리하는 방법. 얘를 우리가 뭐다? CBC 모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블럭의 평문도 마찬가지 암호문과 약속된 키에 의해서 암호문이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는 초기치를 줬다라면 두 번째 단계의 평문은 여기 나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결과가 어디로 들어간다? 초기치의 값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CBC 모드라고 부를 거예요. 그림 형태입니다. 어느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CBC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 표현들을 구분해 주시기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의 내용 보시게 되면 동일한 평문이라도 암호화할 때마다 다른 암호문이 출력됩니다. 왜냐하면 키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설명이 된다는 점 평문 한 비트만 변형이 돼도 전체 암호문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전파 특징 갖고 있는 걸 CBC라고 표현하겠다. 그림 내용과 내용 형태 책 내용하고 연결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그 다음이 나옵니다. OFB 아웃풋 피드백 모드 형태가 설명이 됩니다. 얘의 특징은 어차피 똑같은데요. 주어진 평문 형태하고 암호문 형태인데 얘는 좀 특이사항이 주어집니다. 스트림 암호 연산입니다. 얘는 스트림 암호 연산이고 복화 과정이 암호화 과정과 동일하다. 블럭 암호 연산이 평문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키 스트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보양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특이 형태가 다른 형태인데 어떤 차이가 주어지냐면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일단 초기치가 있어요. 초기치를 어디한테 주냐 주어진 값 암호문에 키 값을 이용해서 이 초기치를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결과 값을 평문과 XO화해서 뭘 만들어낸다. 사이퍼 암호문을 만들어내요. 차이점. 다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평문을 암호화 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앞에 그림 보시게 되면 평문을 암호, 평문을 암호 형태가 만들어지는 형태라면 얘는 누구를 하겠다. 초기 값을 암호문을 통해서 코드를 형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중에서 다음도 마찬가지. 키 값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질 건데 차이점이 뭐냐. 여기 나온 이 값 이거죠. 이 나온 암호문이 어디로 들어간다. 초기치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초기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초기치 들어가고 키 값 형태 마찬가지. 두 번째 평문 블락과 XO화해서 두 번째 키를 만드는 방법. 예를 들면 우리가 OFB 그래서 아웃풋, 피드백, 모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표현 자체 차이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떤 값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FB CFB의 특징은 동일한 평문이라도 암호할 때마다 다른 암호문이 출력되고요. 한 미트만 변형돼도 전체에 영향을 주신다는 거 오류 전바 특징 가지고 있고 암호비 한 미트만 변형돼도 전체 평문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CFB라 그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 초기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 초기값을 암호문을 통해서 킷값을 이용해서 초기값 자체를 마찬가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평문과 XO화해서 뭐 만들어낸다? 암호문을 만들어내는데 얘하고 차이점이에요. 얘는 이 결과물이 초기치로 들어갑니다. 차이점 위치 보세요. OF하고 CFB의 차이점 아웃풋이냐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결과냐 사이퍼를 가지고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차이점 두 개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얘들에 대한 특징적인 형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CTR입니다.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병렬 수행이 가능하고요. 빠른 암호화가 가능한 방법을 CTR. 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초기치 값이 있고요. 초기치 값을 이용해서 암호 코드 만들어내고 키 값 주고 그래서 나온 결과하고 누구하고 평문하고 통과시켜서 암호문을 만들어낸 거 앞에 값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했던 CFB냐 OFB냐는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두 개 나눴다라면 카운터는 얘는 여기다가 이 초기치에다 더하기 1을 해요. 그리고 얘를 다시 똑같이 키 주고 플러스해서 C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음 거는 IV2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 형태를 우리가 CTR 형태 카운터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블럭 암호 방식은 매번마다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지금 했던 형태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그림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시험 대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두 번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림을 그리시면 포인트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22의 모양 그냥 기본적인 블럭 쪼개서 그냥 만들어내는 방법 초기치 값이 유일하게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고요. CBC보드 그 다음에 OFB CFB는 차이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카운터가 제일 쉬워요. 초기치를 일식 증가시켜가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암호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 특징에 대한 것들 한번 그림상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ECB 그 다음에 CBC OFB CFB CTR에 대한 기본 특징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책에도 분명히 다 설명이 되어있을 거예요. 되어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잘 정리해서 확인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네요. 외웁시다. 암호 알고리즘 데스 트리플 데스 AS IDA RC5 그 다음에 스킵 학제 스킵 잭 그 다음에 SEED ARIA HIT JCT LE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호 알고리즘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죠. 특징적 형태로 보시면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평문 64비트 키 56비트 라운드 데스 16번 뭐 데스 설명하면 공개 키 방식이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횟수를 틀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보고 외울 수밖에 없고요. 얘 단점은 깨졌죠. 이 키가 이제 다 오픈돼서 누구나 다 해킹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세 번 돌린 게 트리플 데스 하드비어 효율적이지만 소프트는 비효율적으로써 속도가 느린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AS SPN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키 길이마다 라운드가 바뀌어요. 키 사이즈가 128, 192, 256에 라운드는 10, 12, 14 라운드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특징들. IDA 데스를 대체하기 위한 알고리즘 키 128비트 그 다음에 암호문 64비트 형태의 블럭 암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블럭 암호 구조다. SPN 구조다. 이런 특징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RC5 형태 페이스텔 구조 비조 간단한 연산으로 빠른 암호화 복후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다. 그 다음에 음성을 암호화하는 방식에 주로 쓰는 방식인 스킵 잭 형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SEED 한국형 알고리즘입니다. 페이스텔 구조를 갖고 있다. 키 128비트에 128비트 암호문 평문에 라운드 16 라운드 거치겠다. 아리아 우리나라 마찬가지 주도된 SPN 구조. 얘는 페이스텔 구조 얘는 SPN 구조가 되는 거니까 구분을 좀 하세요. 각각의 특징 형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전략 경량화 요구에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경량 고속 블럭 암호 알고리즘 많죠. 많은 알고리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다 기억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방법이 없는 거니까 최소한 후회한 게 여기 있는 명칭들과 특징에 대한 것들은 다 기억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페이스텔 구조하고 SPN 네트워크 구조의 알고리즘 분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종류 기억하시면서요. 페이스텔 구조의 특징이 뭐였냐 그러면 좌우 분할하는 거죠. 좌우 분할해서 좌우 분할해서 만들어내는 전처리 형태가 만들어지는 형태 우리가 페이스텔 구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면 SPN 구조는 그건 상관없이 4개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라는 형태인데 일단 특징 형태가 무엇인가요? 종류 구분합니다. S, R, C, F, C, D 그 다음에 로우, 피, C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의 페이스텔 구조가 되고요. SPN 구조는 AS, 아리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S, FN 구조가 된다. 종류 알고리즘의 종류는 시험 전에 한 번만 정리해보세요. 정리해서 각각 분류별로 특징별로 그 한 번 정리해서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해서 봐도 부탁드릴 거고요. 인수분해 하면 R, S예요. 라빈 기법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만든 알고리즘 하면 무조건 R, S, A와 라빈 기법이 설명이 된다. 그래서 R, S, A와 라빈 기법이 대표적인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D, P, L만과 L, 가말 형태가 대표적인 이산대수 형태가 되고요. ECG 같은 것은 타원 곡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조편의 종류 뭐 세부적 사항까지는 설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 특징 형태를 구분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R, S의 계산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 D, P, L만도 마찬가지 계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R, S의 키 계산하는 거 공개 키와 개인 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D, P, L만도 계산법이 존재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연습사만 보도록 하고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 전에는 공식으로 한 번 확인해서 봐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종류 구조와 각각의 특징입니다. 페이스텔 구조와 SPN 구조의 종류 다시 볼게요. 페이스텔 구조는 데스, RC5, 씨드, 블루피쉬 이게 대표적인 페이스텔 구조다. 그다음에 AS, 아리아 형태가 SPN 구조를 갖고 있다. 소인수분해 어려움을 이용합니다. R, S의 라빈 기법이 소인수분해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DPL망과 L가말, ECC 형태가 대표적인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종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시 워낙 중요하죠. 해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 따로 설명 안 적었습니다만 해시 함수의 특징 일방향성을 가져줘야 된다. 두 번째 역상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충돌 저항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특징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한 번씩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없다 하더라도 워낙 많이 설명이 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시 함수의 기본 특징과 역할에 대한 것들 종류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징 확인하시면서 여기는 그냥 종류예요. 대표적인 종류 형태로 제시된다. MB2, MD4, MD5 MD5가 512T로 된 블록으로 나누고 128Bit의 결과물이죠. 다이제스트를 출력하는 형태 라운드는 64가 주어진다. 128Bit의 다이제스트로 충돌 공격성의 내성을 갖기에 길이가 짧고 알려져 있다는 거 내부 구조에 대한 약점이 발견되고 생일 공격에 노출된 방법을 MD5, 다시 말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특징 MD5가 제일 대표가 될 겁니다. 대표가 생일 공격에 치약하다. 생일 공격도 말이 좀 어려운 건데 여기에 노출돼서 거의 깨졌다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샤 방식입니다. MD4 해시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방식 MD4보다는 느리지만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 되고요. 샤 160, 샤 1, 샤 2 형태인데 비트 수입니다. 샤 160은 160비트 다이제스트를 출력, 결과물을 만들 거고 512는 512 형태니까 이름에 그 비트 수가 나와 있어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512 블럭, 얘는 1024 블럭으로 나누고요. 라운드 수는 80 그다음에 길이를 넘지 않는다 특징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땡땡해서 물어보는 건 상당히 맞추기 힘들 겁니다만 여기 남아있는 내용들 정도는 이름과 특징에 대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리피디엠 형태가 주어진다 512 블럭으로 나누고 160비트의 다이제스트 이름, 비트 수, 블럭 크기, 비트 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이 나올 테니까 수업한 입장에서 이름말 죄송합니다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 설명이 될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특징적으로 행태로 보시면 될 거고요. 하발하고 HZ 160 형태의 특징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종류입니다. 해시 함수의 기본적인 종류들 형태를 가지고 문제가 설명이 될 테니까 잘 식별해서 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 우리가 많이 쓴 거죠. 특징 전자서명 공개키 방식을 이용해서 공개키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검증 가능하고 설명 생성이 간단한 형태가 되고요. 관용 아무 방식으로는 중재서명 방식이다. 무조건 설명이 나오는 거니까 특징 보시면서 가져야 되는 기능 메시지 인증 기능과 무결성과 부인 방지 기능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밀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형태에서 기밀성 보장과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전자서명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특징 6번입니다. 암호화 시스템에서는 수신자가 개인키와 공개키를 써요. 하지만 전자서명에서는 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냈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니까 자신의 개인키를 가지고 만들어내면 상대방이 공개키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니까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전송할 때는 수신자의 개인키와 상대방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보내고 전송해서 보내면 개인키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라면 전자서명은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는 거죠. 공개키를 이용해서 송신자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전송하면 수신자는 공개키를 이용해서 과연 이 사람이 보냈다는 걸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이니까 이 표현 비교 반대 형태가 많이 설명이 될 테니까 암호화와 전자서명의 차이점을 확인하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특징 위조 불가합니다. 인증과 부인 방지, 변경 불가, 재사용 불가 다시 말하면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기밀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형태가 전자설명이 되는 거니까 문제 이렇게 낼 거예요.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전자설명의 구조가 RSA 전자설명을 이용하는 방법 엘가말, 슈노워, DSS, 타원 곡성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 낼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일단 전자설명의 기본 구조 특징 종류입니다. RSA, 엘가말, 슈노워 형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자설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오는 게 공개키 기반 구조입니다. PKI입니다. PKI의 기본 구성 형태인데 여러분이 외우시는 거는 종류 네 가지입니다. 구성 요소 네 가지. CA, 사용자, RA, 디렉토리 CA는 인증서의 발행과 폐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걸 우리가 CA라는 명칭을 쓸 거고요. 사용자는 공개키에 등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자라는 형태가 쓸 거고요. RA, 공개키 등록에 대한 대행하는 기관 잘 보셔야 됩니다. 수행하는 기관은 CA고요. 대행하는 기관은 RA가 되고요. 인증서를 보존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겠다? 디렉토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PKI 이용자가 인증서를 입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뭐다? 디렉토리 인증 저장소를 우리가 뭐다? 디렉토리라는 용어 쓴다. 그래서 네 개의 이름 CA, 사용자, RA, 디렉토리라는 형태를 갖고 구성 요소를 가지고 설명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이름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 인증 형태입니다. SSO 한 번 하죠. 싱글이니까 한 번만 인증하면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시스템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한 번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 방법 중에서 한 번 인증함으로써 이 말입니다. 한 번 인증함으로써 나머지 형태의 시스템을 통합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SSO 통합 인증 체계라는 형태가 설명이 된다. 한 번 인증함으로써. 관리는 편하지만 보안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만 단점이 되는 건 분실을 하거나 망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런 특징이 존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버러스 키 배포 센터입니다. 키를 갖다가 배포해서 필요하면 접근을 하기 위해서 키를 받아서 즉 티켓을 받아서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가 커버러스로써 인증 프로토콜이자 KDC 키 배포 센터라 부르고요. 개방된 네트워크의 서비스 요구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특징 대칭키입니다. 이거 바꿔내겠죠. 공개키란 말로 바꿔낼 수 있는 거니까 대칭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을 두고 있다는 거 분산 환경을 위한 SSO 통합 인증하기 위해서 커버러스 이용하는 거예요. 커버러스를 이용해서 키 인증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그 연결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 마찬가지 구성 요소 KDC 키 분배 서버가 필요하고요. AS는 인증 서버 KDC의 부분 서비스가 되고 TG가 티켓을 부여하는 서비스 티켓이 실제 인증하는 토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구성 요소 네 가지 이름 그래서 커버러스 형태가 키 배포 센터 그래서 키를 분폐해서 실제 접근 인증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이 이름도 같이 구분하시면 되고요. 얘는 출제된 건 아니지만 한번 조사하니까 나와서요. 세사미라는 명칭이 있대요. 커버러스 기능을 확장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기술된 SSO 기술을 세사미라는 명칭을 쓰더라. 커버러스는 대칭키 기반이지만 세사미는 비대칭, 대칭키, 암호화 기술에 기반했다.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명칭은 아닙니다만 커버러스하고 또 비교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특징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름 봐주세요. 이런 명칭이 있다. 출제된 건 아닙니다만 특징상으로써 커버러스는 대칭키 기반이지만 세사미는 비대칭 및 대칭키, 암호화 기술에 기반하는 커버러스의 기능을 확장하고 약점을 보완한 SSO 기술 형태다. 라는 식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출제가 거의 매마다 되고 있네요. 강제 접근 제어 방식 MAC, 이미 접근 통제 DAC, 역할 기반 통제 RBAC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접근 통제가 되겠죠. 그 접근 통제하는 방법의 형태가 이것도 시험 출제가 워낙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에 대한 것을 잘 구분하고 여러분 책에 거 잘 정리하시기 부탁드릴 겁니다. 그 중에 강제 접근 MAC 앞에 우리 B레벨과 연관된 명칭이 되는데요. 각 주체와 객체 보안 등급을 비교해요. 관리자만이 접근 제어 규칙을 설정 변경할 수 있고요. 중앙 집중형 보안 관리가 되고 사용자 의도와는 관계없이 의미적으로 접근을 제어하는 그래서 모든 MAC 모델은 벨라, 파둘라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레이블을 만들어요. 레이블을 만들어서 등급표를 만들어 두는 거죠. 등급표를 만들어서 등급에 맞는 사람만 쓰도록 하는 형태를 우리가 강제 접근 형태 특징입니다. 레이블 나오면 레이블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블을 만들어서 즉 표를 만들어서 등급을 주는 거죠. 각 주체와 객체의 등급을 비교해서 이 사람은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이네. 얘 이라는 사람은 1등급이네. 그럼 1등급 정보를 쓰자. B라는 사람은 2등급이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도록 한다. 비교하기 위해서 만만 받는다. 레이블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식을 강제 접근 통제라 부르고요. 벨라 파둘라 모델의 근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접근 제어 방식입니다. 이미 접근 제어 방식은 접근하고자 하는 주체의 신분에 따라 접근 근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는데 포인트 글자는 이겁니다. 소유자입니다. 객체의 소유자가 객체의 소유자가 임의로 자기 스스로 접근 여부를 결정한다. 소유자 나오고 접근 통제 물어보면 DAC 이미 접근 통제를 우리가 DAC라는 명칭을 쓰는 거니까 소유자 레이블 나오면 강제 접근에 DMAC 그 다음에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면 DAC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부여하는 방법 그래서 주체마다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소유자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접근 제어라는 말이 나오고 접근 통제 나오면 소유자 그래서 MAC는 강제 접근 제어 방식은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에 이용해서 각자 등급을 비교하는 형태가 주어진다면 DAC는 소유자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주는 거예요.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가 DAC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 비교 내용을 잘 확인하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할 기반은 RBAC는 이름에 나와 있어요. 롤이죠. 역할.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역할을 두어서 역할에 따라 접근 통제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RBAC라는 명칭을 쓰겠다. 그럼 RBAC라는 형태는 접근을 할 텐데 뭘 가지고 역할이에요. 부서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 객체의 접근 권한을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접근 권한을 주는 거 이 부서는 이것만 쓸 수 있다. 저 부서는 사람에 주는 게 아니라 역할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을 우리가 RBAC라는 명칭을 쓰는 거니까 이 세 가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시업마다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 세 가지 MAC, DAC, RBAC라는 형태의 특징을 잘 정의해서 구분해 주시기 부탁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형태의 모델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벨라, 파둘라 모델, BLP 이름 기억하시고 비바, 클락, 윌슨 형태가 주어지더라 이 세 가지의 특징도 출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억하시면서 벨라, 파둘라 모델은 기밀성 비바는 무결성 이거 가지고 또 비교 설명하겠죠. 틀렸냐 맞냐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점 구분하시면서 BLP는 벨라, 파둘라 모델은 기밀성을 강조한 MAC 그리고 지나치게 기밀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결성, 가용성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은닉 채널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밀성이 해솔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비바는 무결성 모델 무결성을 해서 만든 형태를 우리가 비바 모델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개 차이점. 그리고 이거는 상업적 상업용으로 설계된 형태를 우리가 클락, 윌슨 형태가 되는 거니까 특징만 보시면 이거죠. 기밀성을 강조했다. 무결성을 강조했다. 상업용으로 만든 형태.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통해서만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기법을 클락, 윌슨의 무결성 모델. 접근 통제를 할 때 접근 통제를 할 때 얘는 기밀성을 얘는 무결성을 얘는 상업용으로 써.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의 특징을 좀 확인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빠진 형태가 주어집니다. 속성 있었죠. SS 속성 스타 속성 접근 형태를 나타낼 때 SS 속성 형태 즉 단순 형태입니다. 단순 보안 형태를 설명할 때 벨라 파줄라 모델의 특징은 하나 적어두시고 기억하면 됩니다. 로우 리드 업 그 다음에 스타 속성 형태는 강한 특징 하트입니다. 로우 라이트 다운 특징 시험에 설명이 나올 때 로우 리드 업입니다. 벨라 파줄라 모델은 상위 레벨의 정보는 읽을 수가 있지만 하위 레벨 상위 레벨의 정보는 읽을 수가 없고 하위 레벨 읽을 수 있다. 반대로 기술할 때는 하위에는 기록할 수 없지만 상위에는 기록 가능하다는 의미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특성 얘도 중요합니다만 기밀성에 대한 형태가 강조됨과 동시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도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이거 반대가 되죠. 이 반대가 되는 게 누구다? 비바 모델 형태가 만들어진다. 얘의 SS 속성은? 얘는 로우 리드 다운 스타 속성입니다. 스타 속성 형태가 되는 건 뭐다? 로우, 라이트, 업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특징이 반대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말로 기술할 거예요. 설명이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서 내용 잘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뿐만 아니라 속성까지도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앞에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얘도 마찬가지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자주 출제된 부분들이니까 이 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 위에 나왔던 잉망칭 연결합니다. 강제 접근제어 MAC, DAC, RBAC 세 가지의 방법 이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다시 보시면 MAC는 레이블 만들어야 돼요. 레이블 만들어서 비교하는 방식이 만들어지더라. 그다음에 DAC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특징. 역할 기반은 역할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고요. 벨라 파둘라 모델과 비바 클락 윌슨의 각각 특징에서 벨라 파둘날, BLP는 기밀성 비바 형태는 무결성 그다음에 클락 윌슨은 상업용으로 설계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은 절대 놓치지 않고 확인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버 보안용 치약적 분석 도구 사탄, 사라, 세인트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솔직히 시험 문제 내면 좀 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뭘 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명칭들이 나와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하는 선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나마 제일 문제가 낸 것 중에 하나가 앱맵이죠. 포트 스캐닝 포트 스캐닝 도구로서 앱맵이라는 형태가 종종 이제 설명이 나왔던 거니까 이 이름들 그리고 나머지도 한 번씩 확인하면서 치약적 분석 도구로서 이러이런 장비들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뭐 사탄 형태는 약점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료 보안도구다 뭐 좀 설명이 되는 건데 읽어보시고요. 정리해서 좀 봐주시기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누구냐 그러면 무선 랜 관련입니다. 무선 랜 관련도 거의 매시험마다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선 랜 인증 기술과 보안 기법 명칭인데 얘도 마찬가지 종류는 상당히 많죠.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종류와 특징에 대한 것들을 잘 좀 확인하시기 부탁드릴 건데 책에 다 정리가 잘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무선 랜입니다. 무선 랜의 제일 대표 명칭입니다. SSID 서비스셋 아이덴티파이 형태가 주어지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 와이파이 만들었으면 그 와이파이 이름이에요. 그러면 와이파이 이름을 알면 그게 접속이 가능한데 그 이름을 모르면 접속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형태로 쓰는 방식을 SSID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고유 식별자예요. AP가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선 공유기라고 생각하면 무선 공유기 이름을 우리 집이라고 적어놨다면 우리 집이라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식별해서 만드는 방법을 SSID다. 그래서 폐쇄 시스템은 널값을 해서 접속을 위한 사용자를 차단하도록 하는 설정하는 방식이 되고요. 얘를 숨김으로써 폐쇄 시스템 운영하면 아이디를 이름을 모르면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개의 무선 공유기 중에서 내가 지정한 이름이 누구냐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줘서 보완하는 방식을 SSID라는 명칭을 쓰는 거니까 이름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휴대폰이라든가 모든 기기는 당연히 맥주소가 있어요. 그 맥주소를 AP에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맥주소만 가진 상태만 허락하도록 하는 형태로 우리가 맥주소 인증 방식. 그래서 소규모는 가능합니다만 대규모 같은 경우는 주소 관리가 힘들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SSID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맥주소 인증은 말 그대로 맥주소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그런 특징으로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름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WEP 인증 암호화와 데이터 형태를 다 적용할 수 있다. 구현은 간단한 방식이고요. 인증 절차 간편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요. 반방향 인증의 취약성과 고용 생태의 특징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특징 WEP 나오면 RC4 알고리즘 RC4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서 고정 키 알고리즘 고정 암호 키를 쓰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WEP라는 형태가 나오면요. RC4를 쓰고 고정 암호화 키를 쓰는 방식을 우리가 WEP라는 형태의 인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AP 마찬가지입니다. 802.11에서의 사용자 인증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더라. 그래서 보안 형태가 주어지더라. 특징 형태 설명이 되는 거니까 확인하시면서 이름들 무선에 대한 종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 가지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름 표현 정도만 확인해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 기술 형태가 시험에서 많이 설명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름들을 정리를 부탁드릴 건데 좀 전에 났던 WEP RC4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RC4 방식으로 암호화하는 형태 무선 암호화 기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암호화 명칭에 특징에 대한 것 좀 확인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WEP라는 말이 나오면 RC4를 씁니다. 그리고 키 관리가 어렵다. 고정 키 값을 쓰기 때문에 외부 비출 위험을 가지고 있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WEP의 암호 기법이니까 시험도 마찬가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고정 키다 또는 가변 키다라는 형태 동적 변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 특징 WEP는 RC4 스튬림 방식이다. 고정 키 값을 쓴다. 하지만 키는 깨졌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TKIP입니다. 템프럴 키 인터그리티 프로토콜 형태가 되어지면서 48비트에 확장된 길이의 형태의 보안 형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특징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마지막에 WEP 치약성을 보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RC4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키 방법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가지고 있는 치약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방법이 TKIP의 명칭을 하시겠다. 얘 특징이 될 수 있는 건 변화 주는 거죠. 동적 변화죠. 템포럴 키가 되는 거니까 위에 나왔던 WEP는 고정 키라면 TKIP 형태는 키를 동적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암호키 동적 변화를 위에 나오는 얘는 고정 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암호키를 동적으로 변화시켜주는 형태로 우리가 TKIP 그래서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만든 형태가 뒤에 나옵니다. WPA WPA는 WEP에다가 WEP에다가 지금 했던 TKIP를 합쳐서 WEP는 고정 키라면 TKIP는 동적 키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CMP AS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무선 암호화 방식 특징 AS를 이용하는 게 누구다 CCMP란 명칭이 사용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WPA 아까 위에 설명한 것처럼 TKIP를 써서 웹에 WEP 약점을 계산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두 개를 합친 거죠. TKIP와 WEP를 같이 쓰는 거를 WPA 그래서 RC4의 암호화 치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WPA2가 있어요. 2는 TKIP를 대체하기 위해서 AS 기반을 둔 CCMP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WPA는 RC4를 써요. 그 다음에 TKIP를 써요. 그런데 RC4는 아까 말했던 고정 암호키예요. WEP는 RC4를 쓰는 방식이고 고정 암호화를 쓰는 거라면 암호키를 쓴다라면 WPA는 RC4를 쓰는데 이게 동적이죠. 동적 암호화 방식을 쓰는 형태를 우리가 WPA 라면 WPA2는 RC4를 쓰는 게 아니라 AES 암호화 기법에 그 다음에 암호키도 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WPA PSK 서버를 설치하는 소규모 망에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AP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정해진 키를 쓰는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WPA PSK 얘는 키를 미리 정한다 라는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부자 사항 이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WPA PSK 방식은 미리 키를 정해놓고 처리하는 방식이 설명이 된다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봤던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네요. 도스는 가용성 칭해입니다. 무결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를 못 쓰게 만드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도스하면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서 가용성 침해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종류 많아요. 플러딩 어택 넘치게 한다. 플러딩 이라는 형태는 무조건 넘치게 합니다. TCP 싱크 신호를 계속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서비스를 못 쓰게 한다. 이름에 나와 있어요. 플러딩 이란 말은 어떤 신호를 넘치게 보낼 것이냐 의미로 설명한다면 TCP 싱크 는 TCP 의 TCP 싱크 플러딩 기법이 되는 거고요. 스머프 기억해둡니다. ICMP 특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IP 공격 서브 대상에 주소를 위장해서 IP CMP를 브로드 캐스터로 보내는 거죠. ICMP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스머프 그 다음에 랜드 어택 많이 나옵니다.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같게 하는 방법을 랜드 어택 핑 오브 데스 ICMP 패킷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제대로 처리 못하게 하는 방식을 핑 오브 데스 그 다음에 티어드롭 봉크 보잉크라는 형태가 주어지면 단편화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도록 조작하는 방식은 티어드롭 그 다음에 순서번호를 무조건 1번으로 만드는 방법을 봉크 그 다음에 순서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보내는 방식을 보잉크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패킷의 순서를 조절하는 거죠. 패킷의 연속된 순서번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스 공격 명칭이 되는 거니까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고요. 시험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종류를 잘 구분하도록 하고요. 디도스 는 공격자 마스터 에이전트 좀비 PC가 존재를 하고요. 좀비 PC를 통해서 공격하도록 하는 방법 예를 우리가 디도스 공격의 종류도 마찬가지 플러딩 플러딩 DR도스 입니다. DR도스 는 분산 반사 서비스 거부 경력인데 디도스 와 달리 얘는 별도 에이전트가 필요 없어요. 좀비 PC가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DR도스 되는 거니까 디도스 는 좀비 PC가 필요해요. 그 말 말해서 DR도스 는 좀비 PC가 필요 없다는 점을 정상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이런 특징도 잘 구분하시면서 도스 디도스 DR도스 에 대한 세 가지 형칭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 보실 거 또 많이 출제되네요. 친입 탐지 시스템과 그 다음에 친입 방지 시스템인 IDS와 IPS 그 중에 IDS 탐지하는 방법에 따른 종류 두 개 많이 비교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오용 탐지 그 다음에 비정상 행위 탐지 얘는 오용 탐지는 특정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특정이 들어오면 그 특정에 맞춰서 공격이 아니냐를 체크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정상적인 행위를 벗어나는 형태가 방향되면 그걸 체크하는 방식 형태다. 그래서 두 가지 오용 지식기반 규칙기반 비정상 행위기반 통계변형 이란 말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얘도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설명이 될 거고요. 오탐률 폴스 포지티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침입이 아닌데 침입으로 오인하는 형태 거짓 얘가 높다. 그래서 이 특징 가지고도 비교 설명이 될 거고요. 반대로 폴스 네거티브 반대입니다. 얘는 높고 얘는 낮다르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거짓 양성과 거짓 음성이란 형태가 나오면서 오용탐지와 비정상탐지의 특징을 가지고 비교 설명하는 거니까 그 이름 확인하시면 되고 오용탐지는 제로데이 공격 탐지를 못해요. 즉 정상적인 형태 즉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할 수 없다는 걸 단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비정상행위는 임계치 설정이 애매하다. 예를 들어 메일을 발송할 건데 하루에 200통을 동시에 못 보내게 막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 그 임계치를 결정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얘도 비교 문제가 많이 설명이 되니까 탐지 시스템의 대표적인 IDS 이름들 오용탐지하고 비정상탐지의 차이점에 대한 거 확인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탐지 시스템에 따라 수집원에 따라서 NI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겠다 호스트를 기반으로 하겠다 설명이 되는 건데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두 가지 구분하셔가지고요. 네트워크 기반이냐 아니면 호스트 기반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는 두 가지 형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방화벽은 패킷 필터링 스테플 패킷 검사 프로시 방화벽 응용계층 게이트웨이 회선 레벨 게이트웨이 형태가 주어지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설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를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한 번 정리를 해보자라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패킷 필터링 얘는 3계층과 4계층입니다. 3, 4계층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패킷 필터링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면 아래쪽에 넣습니다. 응용계층입니다. 응용계층 형태는 응용계층 형태는 몇 계층이다? 7계층 그 다음에 회선 레벨 계층은 5에서 7계층 즉 방화벽을 만들 건데 어디에서 차단할 것이냐라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패킷 필터링은 3계층과 4계층에서 그 다음에 응용계층은 7계층에서 회선 레벨 게이트웨이는 5, 7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특징들 어디에서 게이트웨이 형태의 게이트웨이 아니고 방화벽이 이루어지냐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는 선에서 보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종류 마찬가지 여러 개 나옵니다. 스크린 라우터 구조 단일 홈 게이트웨이 이중 홈 게이트웨이 스크린 호스트 스크린드 서브넷 캐스트의 특징 굳이 보신다라면 스크린 라우터가 제일 간단 인증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3, 4계층의 필터링만 제공하더라. 그 다음에 단일 홈 게이트웨이를 다른 말로 베스트천 호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호된 형태에서 외부 들어오는 거를 베스트 호스트를 통해서만 전송되도록 하는 그래서 내 외부의 유일한 연결점으로 방화벽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의 랭카드를 가지는 베스트천 호스트 구조를 이중 홈 게이트 하나는 내부 네트워크용 하나는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점 스크린 라우터 형태는 복합 구조 형태가 만들어지고 제일 많이 활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드 서브넷 게이트웨이는 듀얼 홈 게이트의 변형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출제된 거는 잘 못 봤습니다만 일단 방화벽 형태가 종류나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한 형태를 갖고 설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정리해서 봐주기부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에 항상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Psec입니다. IP Security Protocol 3개층 보안 토콜입니다. 3개층 보안 프로토콜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프로토콜 종류 형태입니다. 헤더 형태 종류 4가지 이름 외우셔야 되겠네요. AH 인증과 무결성 제공 ESP 대칭 키 암호화를 통해서 기밀성과 무결성을 선택 인증 IKE 키 교환 프로토콜 SA 데이터 안전 전달을 위한 쌍방향 약속을 설명한다. 4가지 외울 것 AH 인증과 무결성 제공 ESP는 기밀성과 무결성 인증을 제공 차이점 얘는 인증과 무결성이 있지만 얘는 인증과 기밀성 무결성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밀성이 드가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차이점 이걸 가지고 시험 나옵니다. AH하고 ESP가 기밀성 인염랄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IPSEC의 기본적인 프로토콜 4가지 이름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됐던 거니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된 거 이 두 가지 전송 모드 터널 모드 IPSEC의 동작 모드 두 가지는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구분하시면서 전송 모드는 전송 운용 계층의 데이터 보호 목적으로서 원본의 필드를 추가하는데 헤더를 암호화 안 해요. 그래서 일부만 일부만 암호화 한다면 터널 모드는 전체를 보호합니다. 전체에 대한 암호화 차이점 전송 모드는 일부만 암호화하는 형태 헤더의 일부만 암호화 한다면 그 다음에 터널 모드는 전체 패킷 전체에 대한 인증 암호화가 이루어진다. 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IPSEC도 마찬가지니까 그 두 가지 특징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알지만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랜섬웨어 금전 요구하는 악성 코드를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부릅니다. 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를 우리가 랜섬웨어라는 용어를 쓰는 거니까 이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을 위한 보안 기술 PEM, PGP, SMIM 형태가 주어지더라. 세 가지를 그래서 이메일 보안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고요. SSL, TLS 가장 많이 쓰는 암호 통신 방법으로서 명칭 이름들 확인하는 선에서 보도록 합니다. 공격 형태로서 SQL 인젝션 삽입이죠. 삽입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많습니다만 얘가 시험 문제를 한 번씩 헝급이 됐던 거니까 SQL이니까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연동과 관련된 형태로서 연동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입력 값을 조작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SQL 인젝션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몇 가지 오버플로우 형태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정리 한 번 확인하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DNS 보안 형태가 주어지는데 스프핑 캐시포지션 보안대책 주어지는데 키워드에서요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DNS 시큐리티 익스텐션 형태가 주어지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2018, 2019년 키워드에서 계속 응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정리 DNS에 갖고 있는 보안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확장 프로토콜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위변조 공격을 막기 위하여 예방하는 공격은 데이터 위변조 공격이다 라는 거 전자설명을 부과함으로써 서버 인증 및 무결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술을 DNS 시큐리티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니까 의배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이름들을 잘 구분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격 협보들이 있어요. 제가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공부했던 내용에서 공격 협법들도 워낙 많이 설명이 되는 거니까 웹공격이라든가 시스템 공격에 대한 명칭들은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포렌식 2018년도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한 설명이 원칙이 잘못된 게 뭐냐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연계보관성 원칙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문제로 설명이 될 건데 내부적인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키워드가 포렌식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만들어진 거니까 정당성 원칙 재현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무결성 원칙이라는 이거 쓴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릴 거고요. 유닉스 명령어가 의외로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엑스퍼로그는 FTP 관련이고요. 쉐도우가 패스워드를 저장하는데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기록돼 있고요. 해시 값으로 저장되더라 그냥 패스워드가 기록된 사용자 정보가 들어간 것은 주의하실 게 PSWD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저장되어간다고 해서 PSWD이 아니고요. 여기는 관리 정보가 기록된 거고요. 쉐도우 안에 뭐가 기록돼 있다. 암호화된 정보가 기록돼 있다라 보는 거니까 그 표현 차이를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합시다. 의외로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컴퓨터 일반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름들 잘 구분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핑 경로추적 그 다음에 트레이넷스테이트 그 다음에 IP컴피그 TCP 덤프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얘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반의 프로그램 이름들 핑이나 트레이서트 그 다음에 네트스테이트 IP컴피그하고 여러가지 명령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한번 적어놔봤어요. 워낙 많이 언급된 거니까 TCP, UDP 차이점. 신뢰성, 비신뢰성 연결지향성 비연결 패킨대 순서번호 사용 사용하지 않고 혼자 발디를 통과하지만 통과하지 않는다. 많은 자원을 쓰고 느리고 얘는 빠르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정리해드린 부분이 다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계속 출제되고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정리해드린 거에서 거의 뭐 작년, 재작년에서 계속 언급된 용어들이니까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했던 내용들이 여러 번 시험치는데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수업받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